여기,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! 성편을 정말 많이 만들었네! 왜냐면 우리만 먹을 게 아니거든 엄마도 드려야 해 라나 엄만 남극 대륙에 계셔 거기서 연구를 하시지 그곳에 사는 동물들도 연구하고 아주 추운 곳이야 또 아주 멀기도 하고 혹시 우리 엄마께 손편을 배달해 줄 수 있어? 물론이지! 그런 특별한 배달을 맡아서 하게 되다니 나도 영감인걸!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렴 남극 대륙으로 출발! 이 정도 날씨라면 금방 가서 배달할 수 있겠는걸? 눈보라쯤은 문제없어 눈보라쯤은 문제없어 으아악! 으아악! 앞이 알아도 안 보여! 게다가 날개에 눈이 계속 쌓이고 있어! 계속 가야 해! 계속! 계속! 으와악! 으와악! 으아악! 미티 조심해! 으евич. 으업! 어떻게 구멍이 빠져버렸네 으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